최근에 소녀시대의 효연씨가 슬기씨를 보고 한 말이 화제입니다 슬기는 약간 좀 지겨운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지겨운 게 아니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먹기도 먹고 제가 똑같은 거를 항상 똑같은 거만 먹고 똑같은 걸 하고 같은 거만 해요 그냥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맛집도 항상 같은 데만 오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제가 미역죽에 꽂혀가지고 지금 두 달째 미역죽 먹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? 미역죽이 뭐야? 더 맛있어가지고 저 옛날에 스콘에 꽂혀서 스콘만 먹고 팡도를 꽂혀서 팡도를만 먹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황태 미역국에도 꽂힌 적이 있어서 우리 제작진이 다 따로 먹자 이럴 바에 지금은 좀 따로 먹습니다 피자에 꽂혀서 피자를 계속 먹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표현이에요 비슷하네 그럼 지겨운 스타일은 아니에요? 네 저는 지겨운 스타일 취향이 우직하다 수고 싶고요 우직하다 우직한 스타일 네 우직합니다 표현이게 잘못했네 말씀드리고 다 Pleasant 지금 기대말씀 굿 우리나라 굿 그리 소잇 탈 욕 우리 개